어색 쟤 쟤 쟤 쟤 하 에헤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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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 우리도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? 잘못한 것 같은데? 자세가 좀.. 자 가자. 이걸 맞히네? 이런 거 못 맞힘 진짜 웃긴 거다. 나 진짜 형 너무 좋아. 아니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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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보여. 근데 이게 좀 그렇다. 진짜 좀 그런.. 너는.. 그 파트 아닌가? 하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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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있어도 돼요? 벗겨. 붙지 마. 자. 으아아아악. 아아. 저거 안 맞힌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? 야. 그렇지. 거기로 가야지. 그렇지. 거기로 가야지 좀.. 이거 왜 왔네. 아이돌? 오? 우와! 우와! 그거랑 헷갈렸다. 근데 이.. 오케. 오케이. 오케이. 야. 야. 이거 뭐하러 이렇게 들어서. 야. 들었어요. X야. 정답. O입니다. 오. 장난치. 뭐하러. 야. 야. 사이. 우리는 만장일 줄 모르겠어. 만장일 줄 모르겠어. 만장일 줄 모르겠어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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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랩이야. I dream. Let's get it. 장철을 치료해 줄 사랑. 나. 가만히 돼. 꿈에 놓고 이딴. 지나갈 시간이 다시금 내 길을 텐데. 시일에 삼기고 내 손에. 빠르게 날아가네. 돌아. 날아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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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는 아프다고. 이 친구는 어느 날 보니 이 모양새가 되어 있었어요. 모든 친구들의 머리는 풍성한데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 딸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뭐 연숭이도 만나보고 털이 많은 호랭이도 만나보고 아니면 장발 귀신도 만나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나봐요. 하지만 모두의 이 털은 다름을 알게 깨닫게 돼요.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의 한 가닥 이 한 가닥이 정말 나에게 소중했다. 야 무슨 겨우니클이에요? 결국 머리털이... 핫도그로 지어봐요. 핫도그!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이가 있었는데 핫도그를 먹었어. 근데 알고 봤더니 핫도그가 이렇게 다 소화가 되면서 핫도그의 이 몸에 있는 여행 일지를 쓰는 거예요. 앤디 입어, 앤디 입은 거 같아. 앤디 입은 이제? 형 되게 신박하다. 그 말을 들은 구름이는 슬펐습니다. 나만 없으면 모두 행복할 거야. 부끄러운 구름이는 핫님의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. 퓨! 그러나 밤이... 응애, 응애! 아니야? 뭐야! 늑대야,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? 그래, 어린 소년아. 울지 마세요! 트만에 눈으로 안공개 레전드. 와 안건게 레전드